음악 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재선을 노리는 후보와 행정력이 있는 실천적인 이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담년들을 무력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화재로 전환되면서 선거는 다른 양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998년 프랑스 대선에서 새로 등장하게 된 그런 정치적인 변수는 의구적인 것으로의 회귀였습니다 의구적인 것이란 고전적인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저 양자 대결의 탐론이 자연스럽게 무너졌다고 랑질은 이야기했죠 계속 어떤 결과가 이어졌는지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48쪽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문인들에 대한 미테랑 대통령의 취향은 잘 알려져 있다 정치가 스펙터클이라고 생각하는 명밀한 사람들은 미테랑이 환심을 사기 위해 지식인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옥토는 지식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아옥토는 보증인이다 그는 문자들을 제어하는 사람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세계의 소음 속에서 정의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문자들을 가지고 싸움의 외침들을 진정시키고 의미를 식별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며 권력행사에 선행하는 이 역량으로 사태를 평정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그는 의미를 해독하는 역량 그리하여 사회를 합의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증가라는 상징적 능력을 생산적 에너지들의 역동성과 대립시키는 사람이다 이렇듯 십중팔구 청년과 노인 사이의 유일한 선택만을 남겨두었던 근대화에 대한 대규모 합의 속에서 급진적 의구주의의 특징이 출현한다 젊은이, 정력가, 생산적 인간은 자신의 속성들을 평정된 사회에 세속화한 정치의 새천년인 2000년대 문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자격으로 인정하게 만드는데 실패했다 근대성의 첨단으로 가정된 곳에서 정치적인 것에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결정적 순간에 부과되었던 것은 바로 아득한 옛날의 보증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 늙은 정치인의 의구주의였다 늙은 정치인은 세속화된 세계의 자발성 자체에서 빠져나와야 했던 진정, 작업의 보증인이 되었다 반대로 그는 의구적인 정치술을 세속적인 기술에 부과한다 왜냐하면 늙은 보증인이 제안했던 것은 도초에서 근대성의 과제라고 공포되었던 그 과제였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인 것을 세속화하라 그것을 무장해제하라 그것을 축소하라 그것 안에 함께 있음의 성공 기회를 최대화하고 사회적인 것을 간소하게 경영하게끔 기능적으로 정렬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걷어내라 의구적인 것으로 회귀해서 지금 저 프랑스의 많은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누구인가 저 에반드로스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선거의 담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었던 미트랑이 결국엔 승리를 했죠 정치는 정말 스펙타클하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얻게 될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평론가들이나 정치 분석가들은 미트랑이 저 지식인들하고 평소에 관계를 잘 가졌다 잘 만들었다 그것이 통했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랑시에르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아웃토어 저 권력자, 권위가 있는 사람이란 사실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나라를 이끌거나 공동체를 이끌만한 그런 능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저 보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력자 혹은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랑시에르가 보기에는 그저 보증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보증인일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언어를 가지고서 많은 외침과 주장들을 잠잠하게 하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을 모아서 평정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권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엔 이를 통해서 합의를 통하여 사회에 많은 가치들이나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근대주의적 이념과 가치들은 저 의구적인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대화가 그렇게 주장했던 한 걸음씩 더 발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디플레이션 되고 말았어요 정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나 혐오나 태도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된 건 그 이전부터 있었던 표면적으로 아니면 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치에 대한 프라파간다 혹은 숙제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정치를 세속화하라라는 과제 때문입니다 정치에 너무 많은 음미를 부여하지 말고 정치에 커다란 무게를 실지 말고요 간소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저 정치란 하나의 작용에 불과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하나의 정당이 어떤 하나의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재선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한 노력,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 체제 이렇게만 받아들이라고요 니클라스 루만이란 사회학자가 생각나네요 그에 따르면 이 사회는 각자 사회에 따라서 그 체제들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치를 세속화하라는 요구가 바로 정치체제, 정치 시스템의 공고화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는 이 평정을 정치의 과제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통치자들의 기술로 파악된 정치의 역설 자체를 출연하게 만들었다 작은 통치 실천들과 거대한 철학 이론들이 오래전부터 대대로 결합함으로써 그런 통치 기술로서의 정치가 우리의 지각에 부각되었다 이런 정치의 과제는 정치적인 것의 뺄셈 혹은 제거로 정의된다 이 뺄셈, 제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범주들 사회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정치적인 것을 뺀다,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의 사회적 분할의 무게와 상징들을 덜어내므로써 그것을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평정하는 기능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팽창, 사회의 고유한 역동성을 위해 정치적 분할의 상징들을 걷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것을 걷어내고 사회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것을 걷어내는 이 이중의 걷어냄을 세계의 자발성이나 기회의 속삭임이 해낼 수는 없다 정치술의 논리에서 분별 있게 집결시키는 일자는 우리 앞에 있는 과제의 요구와 관계하기는커녕 언제나 우리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의고적인 심연의 표상과 관계한다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서로 평정시키는 것은 노인의 일거리, 정치술이 늘 자신의 역설적 본질로 인식했던 오래된 일거리다 정치술은 정치적인 것을 삭제하는 기술이다 그것은 자기 뺄셈 제거의 연산이다 아마도 정치의 종원이란 그란 연산의 완수 그 낡은 연산의 항상 새로운 완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철학이 고대인들과 근대인들의 대립을 넘어 계속해서 이론화했던 테크네의 폴리티케 정치술의 이중성일 것이다 철학이 언제나 정치의 사유와 이웃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항상 새로운 정원이다 재선에 출마했던 그래서 권력을 차지했던 그런 대통령 후보는요 한 나라나 공동체의 평정을 위해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것 권위자가 대중들을 이끄는 것 이거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것은 통치술 혹은 정치술로 전락하게 되어 정치에 대한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을 랑시에르는 정치적인 것의 뺄셈 혹은 제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것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한다 둘 관계를 분할하기보다는 정치와 사회를 분할하는 것을 오히려 제거, 덜어버리면서 기존의 대통령이 재선을 함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소요들을 잠잠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사회적 관계와 비교우위, 요동치면서, 맺으면서 역동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없애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그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편안하게 아무 안정 없이 현재 체제와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건 이건 노인들의 일거리래요 즉 오래전부터 그렇게 체제를 안정시키고 싶어했던 어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주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노인의 일거리라고 하니까 진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옛날부터 가지고 왔던 오래된 옛 생각이라고 랑시에르는 말하고 있어요 정치술이란 그러므로 정치적인 것의 삭제, 뺄셈입니다 정치적인 것이란요 사회를 안전하고 평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정시킨다는 것이 결국엔 정치의 종원을 구한다고 랑시에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랑시에르가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독특한 생각과 사유 때문인데요 사유가 그저 체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유지만 시키는 것 그것을 랑시에르는 정치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치안이라고 봅니다 정치란 기존의 체제에서 혹은 사회적인 어떤 틀 속에서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어떤 하나의 공동체나 국가 단위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닿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도 나의 울바른 몫이 있다고 외쳐서 이 사회를 평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고요 요동하게 만들고 자꾸 격변하게 만드는 것이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것이거든요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정치에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를 평정하고 체제 유지만 시키고 현실에 안주하게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를 종원시키는 거고요 정치적인 디플레이션이고요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고 만들려고 외쳤던 모든 철학은 정치에 대한 계속적인 새로운 담론이 나오더라도요 새로운 종원에 불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조용하고 평안한 것 이게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계속 기존의 시스템과 사회체제에서 자신의 몫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도 엄연히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몫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회가 소외시키고 있으니까 나도 정당한 목소리를 내보겠다 라는 이런 외침들이 많아지는 것이 더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왕따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학교 내 공동체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잘못을 따지고 가해자는 사과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당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게 진짜 학교 공동체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일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언제나 옳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랑시에르가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다음 시간 계속 읽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어려운 책 저와 같이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